앞선 동영상 여기서 API가 무엇이고 또 UI가 무엇인가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결국에 자신이 제어하고자 하는 환경 이를테면 웹브라우저, 노드.js 또는 구글 API, 구글 앱스 스크립트죠 바로 그 환경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제공하는 일종의 조작장치 다른 말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줄여서는 API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그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제어하고자 하는 환경이 제공하는 API가 무엇이 있고 그 각각의 API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것이 이 프로그래밍을 주체적으로 작성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선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두 가지 형태의 정보들을 일반적인 이 플랫폼들은 환경들은 제공을 합니다 자 첫번째는 레퍼런스고 두번째는 튜토리얼인데요 우선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한국어로는 안내서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튜토리얼을 통해서 그 환경이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환경이 제공하는 명령들을 여러분들은 찾아야 되는데 바로 레퍼런스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형태의 정보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레퍼런스는 일종의 사전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튜토리얼이 문법 그 뭐죠 언어로 치자면 일종의 문법 영문법 군문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의 사전 영어사전 국어사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굳이 비유하자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업 자체는 튜토리얼 다시 말해서 안내서 정도에 해당되는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 레퍼런스 안내서는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이 안내서고 서점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다 안내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기술의 레퍼런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명령들을 모아놓은 API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호스트 환경의 API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호스트 환경은 웹브라우저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노드 js가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구글 앱스 구글 앱스 스크립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의 API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날짜를 여러분들이 컴퓨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API라든지 또는 어 메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API라든지 뭐 정규 표현식이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은 자바스크립트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API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의 목표는 바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자신이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호스트 환경이 그 호스트 환경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조작 장치라고 할 수 있는 호스트 환경에 대한 API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우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API는 일단 ECMAScript라고 해서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PDF 파일을 열어보면 자 ECMAScript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 정의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서이고요 이 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도대체 ECMAScript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자바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에 채택돼서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마케팅적인 이유로 자바 아시죠? 자바라는 언어와 일종의 마케팅적인 동맹 비슷한 걸 맺었나 봐요 그래서 자바와 비슷한 이름인 자바스크립트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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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이 넷스케이프 그리고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를 만들었던 이 모질라라는 회사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표준화 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 자체는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뭔가 복잡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이걸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ECMA 스크립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ECMA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적기업인 넷스케이프에서 표준화하기 위해서 ECMA라고 하는 국제표준화기구에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인계하게 되는데 바로 그 표준화 단체가 ECM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. 그 ECMA라고 하는 단체의 이름에 스크립트를 붙여서 ECMA스크립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고 현재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식 명칭은 ECMA스크립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언어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제이스크립트입니다. 그래서 자바스크립트, ECMA스크립트, 제이스크립트는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누가 주체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현재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능, 어떤 기능을 새로 들어가야 되는가, 또 어떤 기능은 더 이상 쓰면 안 되는가와 같은 것을 정의하는 위원회는 바로 ECMA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 ECMA에서 ECMA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의 어떤 표준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ECMA스크립트에 대한 표준이 지금 보고 계신 이 PDF문서에 들어있는데요. 여기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. 영어를 잘하시고 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. 사실 저도 이 문서로 공부하지 않았어요. 자, ECMA스크립트라는 이 스펙은 사실상 이 브라우저 또는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을 제어하는 그 호스트 환경을 만드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고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이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문서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생활코딩에 이런 튜토리얼이나 또는 여러가지 서점에 있는 책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. 보기 좋게 만들어진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거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. 아무튼 이게 표준 문서이고 좀 야심찬 분들은 이 문서를 보시면 좋겠죠. 그 다음에 생활코딩에서 자바스크립트 사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여기 있는 이것이 생활코딩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사전입니다. 자, 여기 있는 이 사전은 이 기능에 따라서 스트링 또는 어레이 또는 메스 이런 객체들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객체들을 일종의 카테고리로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이 메소드 그 함수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. 이 이름을 대충 보면서 자신이 필요한 기능에 해당되는 이 함수를 찾아서 그 함수가 어떻게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반환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든 예제를 참고하셔서 자신이 필요한 이 API를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가 생활코딩에만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. 자, 여기 MDN은 모질라 디벨로먼트 네트워크일 겁니다. 자, 거기서 제공하는 즉 파이어폭스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가 여기 있고요. 생활코딩에 있는 레퍼런스는 MDN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를 아주 많이 참고한 그런 한글화된 레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예, 모질라 재단 즉 파이어폭스를 만든 것이죠. 거기서 제공하는 이 레퍼런스가 있고요. 이 레퍼런스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생활코딩에서 제공하는 내용보다 더 풍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. 다만 한글화가 안 되어 있거나 재현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이스크립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클릭하면 제이스크립트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고요.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API를 찾아서 보고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은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에 대한 API이고 자바스크립트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PI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호스트 환경을 쓰건 간에 여기에서 제공하는 API들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각각의 호스트 환경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API가 다릅니다. 자, 여기 있는 웹브라우저 API를 클릭해보시면 제가 Mozilla Developer Network라고 하는 MDN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. 자, 여기에 있는 리스트들을 엄청나게 많죠?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되고 이것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웹브라우저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이 튜토리얼을 또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서점에 나와있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Node.js API는 클릭해보면 Node.js의 홈페이지로 들어가고요. 통상 어떤 기술의 홈페이지에 덕스 또는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적혀있는 부분이고요.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들은 바로 Node.js에서 Node.js라고 하는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API들의 목록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구글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 매뉴얼 페이지인데요. 이 매뉴얼 페이지 중에서 위에 있는 이 가이드들은 여러분들이 5분동안 퀵스타트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빠르게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이드는 일종의 튜토리얼이죠.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을 구글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밀어넣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레퍼런스라고 되어있는 것은 역시 사전이죠. 그래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클릭해보면 여러분들이 구글의 제품들을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문법으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거하기 위한 여러가지 호스트 환경의 이 API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. 지메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스프레이드 시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사이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나와있죠.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찾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러한 API 또 튜토리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떠한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얻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가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검색엔진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